잠잘 때 듣는 인생 책 위대한 유산 차얼스 디킨스 이순주 옹김 출판사 북스캔 가난한 시골 소년이 신사계급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위대한 유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녀는 방금 한 말을 또 했다. 그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그녀가 그 말을 끝내고 뒤이어 격정을 이기지 못해 고함을 지를 때 나는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이 모든 일은 몇 초 만에 끝났다. 내가 그녀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히는데 코에 익은 향기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나의 후견인 제거스 씨가 방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항상 큰 실크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그의 직업상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그는 금방 코를 풀려는 것처럼 격식을 차려 손수건을 펼치다가 고객이나 목격자에게 사실을 진술받기 전에는 코나 풀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작을 멈춤으로써 고객이나 목격자들에게 겁을 줘 결국은 자연스럽게 진술을 받아내곤 했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이 의미심장한 손수건을 두 손에 들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순간적으로 하려던 동작을 멈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과연 특이하군요. 그러고는 훌륭한 음향 효과를 내며 손수건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했다. 미스 헤비샴은 나와 거의 동시에 그를 보았고 그녀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면서 제거스 씨에게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킨다고 더듬더듬 말했다. 저야 항상 시간을 잘 지키죠. 그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면서 말했다. 핍 그동안 잘 지냈나? 미스 헤비샴 제가 휠체어를 밀어드릴까요? 한 바퀴 돌면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 그곳에 도착했고 미스 헤비샴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 에스텔라를 만나러 오라는 정가를 보냈는지 그에게 설명했다. 아, 그 어여쁜 아가씨 그러고는 한 손으로는 자기 앞에 있는 미스 헤비샴의 휠체어를 밀고 다른 한 손은 비밀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은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핍 예전에 미스 에스텔라를 얼마나 자주 만났지? 제거스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얼마나 자주라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한 만 번쯤 만났나? 아니요, 그만큼 많이는 아닙니다. 그럼 두 번? 세 번? 제거스 핍을 건드리지 말아요. 다행히 미스 헤비샴이 제거스를 말려주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는 그녀의 말에 따랐고 우리는 손으로 더듬으면서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집 뒤에 있는 포장된 마당을 지나 별채로 가는 길에 그는 내가 미스 헤비샴이 먹거나 마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백 번과 한 번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는 찌뿌린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스 헤비샴은 먹고 마시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지 자기만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녀는 밤에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질문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해보게. 에스텔라의 성 말인데요. 헤비샴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덧붙일 말이 없었다. 에스텔라의 성은 헤비샴이야. 우리는 저녁 식탁에 도착했고 에스텔라와 사라 포켓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거스가 상석에 맞은편에 에스텔라가 나는 사라 포켓과 마주 앉았다.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했고 예전에 드나들 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수수께끼 같은 저택에 계속 있던 걸로 알고 있는 가정비의 시중을 받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제거스 씨 앞에 고급 포트와인이 놓였다. 그리고 두 여자는 우리 둘만 남겨두고 나갔다. 그 집에서 제거스 씨가 보여준 과묵함에 견줄만한 과묵함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제거스 본인에게서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식사하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며 에스텔라에게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걸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적당히 대답을 했지만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반면에 그녀는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주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아는 채 하지 않았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내가 물려받을 요산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사라 푸켓을 더 파랗게 질리게 하고 더 누렇게 뜨게 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나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할 사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었고 나는 그걸 견디기 어려웠다. 미스 포켓은 나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 모슬린 자루걸레같이 생긴 이상한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나중에 우리 네 사람은 미스 헤비샴의 방에 다시 올라가 카드놀이를 했다. 카드놀이를 하는 도중 미스 헤비샴은 화장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꺼내 에스텔라의 머리와 가슴과 팔에 걸쳐보았다. 그럴 때면 제거스씨 마저도 짙은 눈썹 밑으로 에스텔라를 훔쳐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썹을 살짝 축혀세웠다. 제거스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폐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보잘것 없는 폐로 킹과 퀸에게 구력을 안겨주는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겠다. 또한 자기가 오래전에 발견한 가엾은 세계의 수수께끼를 보는 듯한 눈으로 우리 세 사람을 쳐다볼 때 느낀 내 기분에 대해서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 내가 괴로웠던 건 그의 쌀쌀한 태도와 에스텔라를 향한 내 감정 간의 불화합성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 간에 그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도 아니었고 그가 그녀 앞에서 삐걱거리며 부추 소리를 내는 걸 참을 수 없어서도 아니었으며 그가 그녀와 이야기한 다음에 손을 씻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도 아니었다. 내가 그가 지켜보는 데서 그녀를 동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9시까지 카드놀이를 했고 에스텔라가 런던에 올 때 나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가 역으로 그녀를 마중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헤어졌으며 그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와 악수를 나누었다. 제거스 씨는 블루보호에서 내 옆방에 묵었다. 밤이 으슥해졌을 때 그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라고 말하던 미스 헤비샴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나는 그걸 주문삼아 베개에 대고 그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 라고 수백 번도 더 외웠다. 그러자 과거 대장간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내게 에스텔라가 운명 지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폭받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만일 그녀가 자신의 그런 운명을 아직 열렬하게 환영하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 나에게 관심을 가질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그녀의 심장을 언제 내가 깨울 수 있을까. 나는 에스텔라를 향한 내 감정은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조를 경멸하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를 멀리하려는 내 감정이 비열하고 치사하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조 때문에 눈물을 흘린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오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그 눈물이 그렇게 빨리 말라버린 것을 용서하소서 다음 날 아침 나는 블루보우에서 옷을 입으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고용해야 할 자리를 충족시키기에 올리기 적당한 인물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제거스 씨에게 하기로 결심했다. P 그자는 믿을만한 사람을 고용해야 할 자리를 충족시키는 자로서는 당연히 적당한 인물이 아니야. 제거스 씨는 일반적인 말 몇 마디만 듣고도 다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기분이 좋은 것 같았고 내가 올리기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동안 만족스럽게 듣고 있었다. 좋아 지금 당장 그 집에 가서 우리의 친구를 내보내도록 하지.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제거스 씨가 말했다. 나는 그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인데 놀라 약간 주춤했고 우리의 친구가 다루기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암시를 했다. 걱정 걱정 말라고 문제 없으니까 제거스 씨는 자신만만하게 손수건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자가 날 상대로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고 싶군. 우리는 정오에 출발하는 마차로 함께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고 펀블츠크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컵을 들 여유도 없이 계속 악수세례를 당하느라 너무나도 성가시였기에 나는 그 기회를 빌려 만일 제거스 씨가 마부에게 마차가 나를 따라잡았을 때 내가 마차에 타겠다고 전해주면 그가 볼일을 보고 오는 동안 나는 런던으로 가는 길을 따라 좀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블루보호를 재빨리 빠져나왔다. 그리고 펀블츠크 씨 집 뒤에 있는 탁 트인 시골길로 거의 4km를 돌아 그 집을 조금 지난 번화가로 다시 들어섰고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조용한 고향 읍내 거리를 다시 걷는 건 재미있었으며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일부 상인들은 가게에서 쏜살같이 뛰어나와 내 앞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걸어가다가 마치 무언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던 길을 되돌아와 정면으로 나를 지나쳤다. 그때 나와 그들 중 누가 더 가장이 심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날 보기 위해 되돌아온 게 아닌 척했고 나는 그런 그들을 모르는 채 했다. 그래도 어쨌든 나는 눈에 띄는 존재였고 그것이 불만스럽지 않았다. 제거스 씨가 탄 마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나는 마차를 타고 안전하게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을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나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조를 직접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조에게 대구와 굴을 보내고 바노드인으로 갔다. 허버트는 차가운 고기를 먹고 있다가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심부름꾼을 시켜 식사를 1인분 더 준비해달라고 커피하우스에 주문한 후에 그날 저녁에 당장 나의 단짝 친구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쇠 구멍으로 보면 훤히 보이는 홀에 있는 심부름꾼이 비밀을 지켜주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했기에 나는 그를 연극 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내보냈다. 내가 그에게 일을 할당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심한 구속을 당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에게 시킬 일을 찾아 끊임없이 불명예스러운 술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가끔 지금 몇 시인지 보고 오라며 그를 하이드파크로 보내기도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록가에 앉아 나는 허버트에게 말했다. 허버트 너에게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든지 말해 비밀을 지켜줄 테니. 나 자신과 또 다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허버트는 발을 꼬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불을 쳐다보았다. 한참을 쳐다봐도 내가 아무 말이 없자 허버트는 나를 쳐다보았다. 허버트 나는 사랑해 좋아해 에스텔라를 나는 손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허버트는 놀라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허버트 그래서라니 할 말이 그것뿐이야? 그래서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뜻이지. 헨델 내가 에스텔라를 좋아한다는 건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너를 통해 알았지. 난 너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꼭 말을 해야 알아? 내가 이발을 하고 왔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을 보면 이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넌 항상 그녀를 좋아했어. 내가 널 안 이유로 줄곧 넌 이곳에 올 때 여행가방과 함께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한 거나 다름없지. 넌 하루종일 나한테 말했다고. 나한테 너의 얘기를 해 주었을 때 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를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허버트가 눈치채고 있는 줄 몰랐지만 나로서는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허버트 내 말대로 내가 그녀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걸 시인할게.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어.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숙녀가 되어서 어제 그녀를 만났어. 내가 예전에 그녀를 좋아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로 좋아하게 됐어. 헨델 그렇다면 내가 그녀를 위해 선택되고 그녀에게 할당된 건 분명 행운이야. 우리끼리는 그 점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이 없다고 감히 말해도 금지사항을 어기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에스텔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마음은 나에게서 수말리는 떨어져 있어. 참고 기다려봐. 시간은 많구도 많잖아. 그런데 나한테 할 말이란 게 그거였어? 다른 할 말은 없고? 허버트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너한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 넌 나보고 행운하라고 했지? 난 당연히 행운하지. 대장간 심부름꾼이던 내가 지금은 글쎄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허버트는 웃으면서 내 손등을 가볍게 때리며 말했다. 핸들 네가 누군지 말해주지. 성급함과 주저함 대담함과 수줍음 행동과 몽상 이 모든 것이 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좋은 친구지. 나는 정말 이런 성격들이 내 안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대체로 그런 평가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허버트 좀 전에 지금은 날 뭐라고 부르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비친 거야. 넌 나에게 행운하라고 말했어. 나도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로지 행운 때문에 출세한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행운하라고 불린다는 것도 하지만 에스텔라를 생각할 때면 허버트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을 참고 날로불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그가 고마웠다. 그럴 때면 허버트 내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종속적인 존재이며 수백 가지 가능성에 노출된 나약한 존재로 느껴지는지 몰라. 방금 내가 말했듯이 금지사항을 건드리지 않고 말하자면 내가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어떤 한 사람의 지조에 달려있어. 그런데 그 유산에 대해 기껏해야 막연하게 밖에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다 보니 그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묵직한 뭔가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이봐 핸들 허버트는 특유의 낙천적인 태도로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연이 너의 행운을 트집잡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너의 행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기도 하고 너의 후견인인 제거스 씨가 맨 처음에 너에게 유산상속의 가능성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입지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너 같은 사람과 지금과 같은 관계를 맺었겠어?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마치 그걸 부인하고 싶은데 마지못해 진실과 정의에 순응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래 헨델 그건 확실한 사실이야. 그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남는 건 넌 제거스 씨가 정한 시간을 지키고 그는 자기 고객이 정한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이제 머지않아서 곧 21살이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어쨌든 넌 21살이 되어가는 중이고 언젠가는 21살이 될 거야. 허버트 넌 정말 낙천적이로구나. 나는 그의 낙천적인 태도에 감탄하며 그렇게 말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한테 낙천적인 성격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방금 말한 그 지각 있는 말은 사실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내신 거야.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게 결정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제거스 씨 같은 사람이 그 일에 관여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듣기 거북한 말을 해야겠다. 이 말을 들으면 몹시 불쾌할지도 몰라.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있어. 자 이제 시작한다 핸들 내 좋은 친구. 허버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핸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생각했는데 말이야. 에스텔라가 너의 유산상속의 전제조건일 리가 없어. 제거스씨가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제거스씨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어? 예를 들면 너의 후원자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결혼하길 바란다는 암시나 뭐 그런 말 말이야. 그런 말은 없었어. 그렇다면 핸들 내 내 영혼과 명예를 걸고 맹세 하지만 내가 질투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핸들 내가 그녀에게 묶인 게 아니라면 그녀에게서 내 자신을 불리할 수는 없겠어? 내가 그랬지 몹시 불쾌할지 모른다고 말이야. 나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늪지대의 바람처럼 갑작스럽게 내가 고향마을을 떠나오던 날 아침에 장엄하게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며 마을 이정표에 손을 얹었을 때 나를 차분하게 가라앉혔던 것과 같은 감정이 다시 한 번 내 심장을 세차게 때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둘 다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래 하지만 핸들 성격과 환경상 로맨틱할 수밖에 없는 소년의 가슴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니 간단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에스텔라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생각해봐. 미스 헤비샴을 생각해보라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봐. 지금 내가 너무 불쾌하게 굴고 넌 아마 내가 혐오스러울 거야. 하지만 비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핸들. 나도 알고 있어. 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하지만 난 어쩔 수가 없어. 그녀에게서 내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고? 없어. 그건 불가능해. 노력하면 되잖아. 핸들. 안 돼. 불가능해. 뭐 좋아. 허버트는 졸음이 오는 사람처럼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일어나 불쏘시개로 불을 뒤집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다시 쾌활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허버트는 방을 돌아다니면서 커튼을 치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흩어져 있던 책과 잡동산일을 정리하고 홀을 점검하고 우편함을 들여다보고 문을 닫고 불 옆에 그의 의자로 돌아와 거기에 앉아 왼쪽 다리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핸들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고 싶어. 우리 아버지의 집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거야. 항상 넉넉해 허버트. 나는 뭔가 격려의 말을 하고 싶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어쨌든 핸들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는 너도 잘 알 거야.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해도 이제 그건 다 지나간 과거가 됐어. 핸들 내가 살던 고장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아이들이 유난히 더 결혼을 바란다는 그런 속소리 없어? 그것은 특이한 질문이어서 나는 오히려 그에게 대물었다. 허버트 정말 그래? 나도 몰라. 나도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그런데 우리 우리집 아이들의 경우는 확실히 그렇거든. 바로 내 다음이면서 14살 때 죽은 내 여동생 샤르테가 좋은 예지. 샤르테는 가정적인 행복을 꿈꾸면서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았지. 그리고 꼬마 엘릭은 이미 큐에 사는 적당한 꼬마하고 약혼했어. 사실 우리집 아이들 중 맨 밑에 아기를 제외하고는 다 약혼했다. 그럼 허버트 너도? 나도 했어. 그런데 비밀이야. 나는 비밀을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하고 약혼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졸랐다. 그는 내 약점에 관해 매우 지각있게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나는 그의 장점에 관해 알고 싶었다. 허버트 약혼녀 이름을 물어봐도 돼? 이름은 클라라야. 약혼녀는 런던에 살아? 어 런던에 살아. 흥미로운 화재로 들어가자 이상하게도 허버트는 풀이 죽고 맥이 빠져 보였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우스꽝스러운 명문가 출신이 아니야. 그녀의 아버지는 여객선에서 식료품을 배급하는 일을 하셨대. 여객선 사무장인가 뭐 그런 거였을 거야. 지금은 뭘 하시는데? 지금은 병들었어. 사는 건 1층에 살아. 그것은 내가 바라던 대답이 아니다. 나는 생계수단을 알고 싶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내가 클라라를 안 이후로 항상 다락방에만 계시니까. 하지만 소리는 끊임없이 들었지. 엄청나게 소란을 피우시거든. 고함 지르고 무서운 기구로 마구 바닥을 두드리셔. 허버트는 나를 쳐다보면서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평소처럼 쾌활한 태도로 돌아왔다. 허버트 그분을 만나보고 싶지 않아? 물론 만나보고 싶지.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러다 혹시 천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기도 하고 석가래가 얼마나 버텨줄지 의문이야. 허버트는 한 번 더 실컷 웃고 나서는 다시 풀이 죽어 자본을 현실화하는 대로 곧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시무룩하게 뻔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을 관망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결혼할 수 없어. 우리는 날로뿌를 쳐다보았고 나는 허버트가 자본을 현실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어느 날 포켓씨와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그 겉벅만 보고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소를 적은 글씨는 처음 보는 거였지만 그것이 누구의 글씨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편지에는 친애하는 피비니 친애하는 팁씨니 친애하는 모은이 하는 전형적인 서두는 생략되어 있었다. 모래정호에 마차를 타고 런던에 갈 예정이야. 나를 마중 나와주기로 약속되어 있지? 아무튼 미스 헤비샴은 그렇게 믿고 있고 난 거기에 따라 편지를 쓰는 거야. 그분이 너에게 안부인사를 전해달래. 에스텔라 시간만 충분했다면 에스텔라를 맞이하기 위해 양복을 몇 벌 마쳤겠지만 시간이 없었으므로 나는 기꺼이 가지고 있는 양복에 만족하기로 했다. 그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식욕이 사라지고 그날이 되기까지 평화도 휴식도 없었다. 사실 그날이 되어도 평화와 휴식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고 마차가 고향마을의 블루보호를 떠날 시각이 되기 전부터 치프사이드 우드 거리에 있는 역마차 사무실을 들락날락 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무실이 5분 이상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에스텔라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다. 4대 시간 이상 정신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거스시 사무실의 서기인 메미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핍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뚝받기로 군요. 나는 마차로 오는 누군가를 마중 나왔다고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 아십니까? 사무실 가시나요? 메믹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기에 나는 그렇게 말했다. 사무실은 그 다음에 가고요. 난 지금 뉴게이트로 가고 있어요. 요즘 금융사건을 맡고 있는데 방금 사건 현장에 갔다가 고객에게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고객이 강도 행위를 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메믹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강도죄로 고소당한 상태죠. 고소야 아무나 당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당할 수 있고 뭐 나도 당할 수 있고 우리야 그럴 일이 없죠. 맞습니다. 외믹은 집게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건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뉴게이트를 구경해 보시겠어요? 시간이 된다면요. 외믹이 물었다.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았고 역마차 사무실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내 잠재적인 욕구와 상충되기는 하지만 뉴게이트를 구경시켜주겠다는 외믹의 제안은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오겠다면서 사무실로 가서 석이에게 마차가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예상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 다음 외믹에게 돌아가 내가 얻은 정보에 놀라는 척하며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몇 분 후 우리는 뉴게이트에 도착했고 아무 장식 없는 벽에 형무소 규정과 족쇄가 걸려있는 간수실을 지나 형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형무소 는 몹시 방치되었고 모든 공공범죄에 따르는 과장된 반응의 기간은 아직 거리가 멀떼였다. 그래서 중재인은 수감되지도 않았고 군인들보다 더 잘 먹었으며 슈프 맛을 좋게 해달라는 이유로 형무소에 불을 지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외믹이 나를 데리고 갔을 때는 마침 면회 시간이어서 술 장사가 맥주를 들고 돌아다녔고 형무소 앞마당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맥주를 사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저분하고 추하고 무질서하고 우물한 광경이었다. 외믹은 정원사가 식물들 사이를 거닐듯 죄수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는 앞면이 있는 죄수를 보면 밤새 새로 도단한 새싹을 보듯 반색하며 이게 누구야 캡틴 토 당신이야 정말이네 라든지 물통 뒤에 있는 게 블랙비란이야 이런 이게 얼마 만인가 두 달쯤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인사를 했다. 그는 감옥 앞에 서서 지난번에 마지막 본 후로 재판받을 준비가 얼마나 더 잘 되었는지 특별히 관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대를 쳐다보았다. 그는 제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제거스시의 지위 때문에 좀 주춤하고 일정 범위 이상 접근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제거스시가 맡은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걸 막고 있었다. 그가 연속되는 고객을 한 사람씩 인지하는 방법은 먼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모자를 바로잡고 우편함처럼 입을 꾹 다물고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넣는 순이었다. 한 두 사람의 경우에 수수료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럴 때면 웨믹은 상대가 제안하는 부족한 금액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찌감찌 떨어져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글쎄 이래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일개 직원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만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변호사야 많잖아요. 우리 변호사님께는 맞지 않아도 다른 변호사님께는 맞을 수도 있죠. 일개 직원으로 내가 권할 수 있는 건 그뿐입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사람 웨믹은 그런 식으로 죄수들 사이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악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는 그때까지 누구와도 악수한 적이 없었기에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눈여겨봤을 것이다. 웨믹이 말을 끝내는 것과 거의 동시에 풍채 좋은 남자가 감옥 모퉁이로 와서 반은 진지하게 반은 액살스럽게 모자에 손을 대고 군인처럼 격례했다. 그는 보기 좋게 빛바랜 올리브색 풀옥 코트를 입고 있었고 불그스레한 얼굴에 이상하게 창백함이 번지고 있었고 시선을 고정하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시선이 자꾸 흐트러졌다. 대령님이시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령님. 잘 지냈습니다. 웨믹씨. 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대령님. 그렇죠. 증거야 확실하죠. 하지만 난 개의치 않아요. 그러시겠죠. 개의치 않으시겠죠. 웨믹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내게 말했다. 구강폐하를 모시던 분입니다.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제대하셨죠. 아 그래요? 남자는 나를 쳐다보고 내 머리 위를 쳐다보고 내 주위를 빙 둘러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리고 웨믹에게 말했다. 월요일이면 여기를 나갈 것 같군요. 어쩌면요. 하지만 알 수 없죠. 대령님. 웨믹씨 당신에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쁘군요. 남자는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저도 기쁩니다. 웨믹은 그와 악수를 나누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내게 말했다. 위조합회를 만들었어요. 사형 집행인 명부가 오늘 발표됐는데 월요일에 사형될 겁니다. 웨믹은 그 말과 함께 뒤돌아보며 곧 죽을 운명의 식물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형무소를 걸어 나오면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어떤 식물을 심는 게 좋을지 생각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간수씨를 지나 형무소를 나올 때 형무소에 갇혀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수도 제거스씨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걸 알았다. 웨믹씨 제거스씨가 강변살인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답니까? 살인사건으로 취급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취급하시려고 합니까? 진과 대못이 박힌 두 문 사이에 우리를 세워놓고 문 하나를 열기 전에 나머지 하나를 신중하게 닫으며 간수가 물었다. 직접 물어보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거스씨를 어려워 한다니까요. 웨믹이 우편함 같은 입을 크게 벌려 나를 향해 말했다. 사무실 직원인 나한테는 아무거나 다 물어보면서 제거스씨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다들 겁을 낸다니까요. 이 젊은 신사는 당신 내 사무실 실습생이거나 직원입니까? 웨믹의 우스갯소리에 간수가 씽끗 웃으면서 물었다. 저렇다니까 또 묻잖아요. 직원한테는 뭐든 다 물어본다니까요. 그래 피입씨가 우리 직원이라면 어떻겠나? 그렇다면 제거스씨가 어떤 분인지 잘 알겠군요. 간수는 다시 싱긋 웃으면서 말했다. 에라이 이 사람아 제거스씨를 상대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도 당신이 그렇다는 걸 알 거야. 빨리 문이나 열게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 자네가 우릴 불법 감금했다고 소송해달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웨믹은 갑자기 익살맞게 간수를 때리면서 말했다. 간수는 웃으면서 우리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하고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들어설 때까지 쪽문의 대못 너머로 우리를 보고 싱긋 웃으며 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펩시 웨믹은 은밀하게 내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 귀에 대고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제거스 씨가 자신을 높이 두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높은 곳에 존재하죠. 그렇게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건 그분의 능력 이에요. 간수가 어떤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도 감히 못 물어보듯이 말이죠. 좀 전에 그 대령도 제거스 씨한테 감히 작별 인사를 못 하죠. 그래서 그 높은 곳과 그들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나같은 직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분은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죠. 나는 제거스 씨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보다 덜 유능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두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러웠다. 왜 미까 나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제거스 씨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는 리틀 브리튼의 사무실 앞에서 헤어졌고 나는 역마차 사무실에 있는 거리로 돌아왔다. 마차가 도착하려면 아직 세 시간이나 남아있었다.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형무소와 범죄의 흔적에 계속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에는 추운 겨울날 저녁에 늑지대에서 그 흔적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것은 희미해지기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얼룩처럼 두 번이나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내 행운과 출세에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도도하고 아름다운 에스텔라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형무소와 그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다. 차라리 웨믹을 만나지 말았더라면 뉴게이트를 구경시켜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형무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고 많은 날 중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나의 숨결과 옷에 뉴게이트의 음산함을 묻히고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역마차 사무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발에서 형무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 옷에서 그곳의 흔적을 털어내고 내 허파에서 그곳의 공기를 토해냈다. 내가 누구를 마중 나았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심하게 오염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마침내 마차가 나타났다. 아직 웨믹씨가 보여준 형무소의 혼탁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마차 창문으로 날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스쳐간 정체를 할 수 없는 환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피 소재의 여행복을 차려입은 에스텔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태도는 그때까지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으며 그런 변화에서 미스 헤비샴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인야드에 서 있었고 그녀가 내게 자기 짐을 가르쳐주고 그 짐을 다 내렸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의 행선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나는 그동안 그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난 리치먼드로 갈 거야. 내가 알기로는 리치먼드가 셔리에도 하나 있고 요쿠셔에도 하나 있는데 내가 갈 곳은 셔리 리치먼드야. 여기에서 16km쯤 된대. 거기까지 마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내가 날 좀 데려다줘. 여기 지갑이 있으니까 필요한 돈을 꺼내서. 너와 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너와 난 나에게 지갑을 지어주면서 그녀가 날 쳐다볼 때 나는 그녀의 말 속에 숨은 뜻이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 말을 가볍게 불쾌하지 않게 했다. 마차를 불러야겠어 에스텔라. 여기에서 잠깐 쉬어갈래? 그래 여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좀 쉬어야겠어. 그동안 내가 날 돌봐줘. 그녀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내 팔짱을 꼈다. 나는 평생 마차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넋을 잃고 마차를 쳐다보고 있던 웨이터에게 개인용 객실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넵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마법의 단서나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게 없으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모르기라도 하는 당염병과 누군가의 나막신이 준비되어 있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서른명이 안고도 남을 큰 테이블과 수북이 쌓인 잿더미 아래 타담한 숲자분이 보이는 난로가 있는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는 큰 불이 난 것 같은 난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흔들더니 숙녀분이 마실 차를 갖다 달라는 내 주문을 받고는 시무룩하게 방을 나갔다. 그 방에서는 마구깐 냄새가 났다. 하지만 에스텔라가 있었기에 나에게 그 방은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만 내 곁에 있으면 평생 그 방에서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았다. 리치먼드에서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에스텔라에게 물었다. 거기에서 어떤 기부인 집에 비용을 많이 내고 살게 될 거야. 그 부인은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나에게 사람들을 보여주고 또 날 사람들에게 보여줄 능력이 있대.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감탄을 사면 좋겠지? 아마 그렇겠지? 그녀가 너무 무신경하게 대답해서 나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에스텔라 넌 내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하듯 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배웠지? 말해봐. 어서. 에스텔라는 활짝 미소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난 내 식대로 말할 거야. 그건 그렇고 포켓시와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난 그 집에서 꽤 즐겁게 지내고 있어. 최소한. 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최소한. 에스텔라 가 대물었다. 그 어디에서보다 즐겁게 지내고 있어. 너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만 빼고.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 매튜 씨는 그 집안 식구들 중 다른 사람들 보다 낫지 않아? 에스텔라 차분하게 말했다. 낫지. 그 어떤 사람도 적으로 삼지 않는 분.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라는 말을 덧붙이지 마. 난 그런 부류의 남자가 싫어.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욕심이 없고 시기심이나 악의도 없다고 들었어. 둘은 그대로야. 하지만 그 집안의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야. 에스텔라는 엄숙한 동시에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고개짓을 했다. 그 사람들은 미스 헤비샘에게 계속 너를 헐뜯는 말을 하거나 암시해. 너를 감시하고 너를 고쾌하고 너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편지를 쓰지. 어떤 때는 익명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을 고문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심하게 증오하는지 아마 넌 모를 거야. 그래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 에스텔라는 대답 대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웃음을 그쳤을 때 나는 특유의 머뭇거리는 태도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내가 그렇게 즐거워 하면서 웃지 않을 거라고 믿어. 그건 그래. 그건 믿어도 돼. 내가 웃은 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매번 실패하기 때문이었어. 미스 헤비샴의 주변 사람들과 그들이 겪는 고문을 생각해봐. 그녀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그녀가 왜 웃는지 이유를 설명했지만 나는 역시 그녀의 웃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 그 사람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걸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넌 아마 잘 모를 거야. 넌 그 이상한 집에서 아기 때부터 자란 게 아니지만 나는 그랬어. 넌 부드럽지도 위로도 되지 않는 동전과 연민의 가면 아래에서 무방비하게 억눌리면서 음모에 대항해서 어린 기질을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난 그랬어. 넌 둥그스름한 앳된 눈을 조금씩 크게 떠가면서 밤에 깨어나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계산하는 여인을 속인 사기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난 그랬어. 에스텔라는 웃지 않았고 이런 말들을 가슴속 얕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해도 내가 그녀가 그런 표정을 지는 원인이었을 리는 없었다. 두 가지만 말해둘게 에스텔라가 말했다. 첫째는 낙스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린다는 속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백년이 지나도 너와 미스 헤비샴의 기본적인 관계 크든 작든 간에 그걸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안심해도 된다는 거야. 둘째는 난 내가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바쁘고 비열하게 구는 원인이 되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손을 내밀고 싶다는 거야. 그녀가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내 입술에 갖다 댔다. 너 정말 웃기는 구나. 에스텔라가 말했다. 내가 한 경고의 말을 무시할 거야? 아니면 내가 옛날에 내 뺨에 키스하도록 허락했을 때와 같은 기분으로 내 손에 키스하는 거니? 그 기분이 어떤 거였는데? 잠깐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아첨꾼과 음모꾼들을 모욕하는 기분? 내가 맞다고 하면 내 뺨에 다시 키스해도 돼? 언제는 내 허락 받고 내 손에 키스했니?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몸을 숙였고 그녀의 차분한 얼굴이 조각처럼 보였다. 내 입술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그녀는 몸을 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나를 리치먼 드로 데려다 줘. 그녀가 우리의 관계는 강요된 것이며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걸 암시하는 말투로 돌아가자 나는 상처를 받았다. 사실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이 나에겐 상처였다. 그녀가 내게 어떤 말투로 말을 하든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었으며 그것을 근거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나는 계속 믿음과 희망을 거스르고 있었다. 왜 이 말을 수백 번도 더 하는 걸까 항상 그랬으니까 나는 차를 갖다 달라고 초인정을 눌렀고 웨이터는 차 마시는 데 필요한 부속물을 거의 오십여 점 가지고 왔지만 정작 차는 보이지 않았다. 찻잔과 받침 접시 나이프 포크와 스푼 소금 그릇 강철 뚜껑 밑에 아주 조심스럽게 담겨있는 작은 머핀 다량의 파슬리 속에 파묻혀있는 버터 머리 부위에 가루를 뿌린 하얀 빵 덩어리 난로불에 창살 무늬가 찍힌 삼각방 두 조각이 차례로 나오고 마침내 통통한 찻조전자가 나왔다. 웨이터는 무겁고 힘들다는 표정으로 비틀거리면서 이런 것들을 들고 왔다. 이렇게 부속물만 잔뜩 늘어놓고 한참이나 지나 마침내 웨이터가 귀에 보이는 찻잎이 든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나는 뜨거운 물에 찻잎을 넣었고 이 모든 기구들을 총동원해 에스텔라를 위해 무슨 차인지도 모르는 차를 한 잔 주었다. 계산을 끝내고 웨이터를 기억해주고 마부도 잊지 않고 객실 메이드도 챙겨주고 한마디로 호텔 전체가 경멸스럽고 증오스러울 정도로 뇌물을 요구했고 에스텔라의 지갑은 가벼워졌다. 우리는 우편마차를 타고 호텔을 떠났다. 모퉁이를 돌아 치프사이드로 들어가 뉴게이트 거리를 지나가자 곧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형무소 담벼락이 나왔다. 여기는 뭐 하는데요? 에스텔라가 물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척 하다가 형무소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내밀어 형무소를 구경하고는 제자리에 앉으면서 불쾌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형무소에 가보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화제를 돌리고 싶었다. 제거스 씨는 런던에 사는 그 누구보다 저 음침한 장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그 사람은 모든 곳의 비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에스텔라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 사람을 자주 만났어? 철이 들고부터 정기적으로 만난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말도 잘 못하던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건 마찬가지야. 넌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니?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뭐 그 사람의 회의적인 태도에 익숙해진 뒤로는 잘 지내고 있어. 둘이 친해? 그 사람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은 있어. 제거스 씨에 대해서는 에스텔라라 해도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제라드 거리에 있는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있었던 일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했는데 갑자기 눈부신 가로등 등불을 만나는 바람에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그 불빛이 계속되는 동안 그 전에 희미하게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모든 것이 생기있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불빛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잠시 멍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주로 우리가 지나가던 길에 관한 거였으며 그게 런던의 어느 부분에 속하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에 관한 거였다. 그녀는 프랑스로 가기 전까지 미스 헤비샴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기에 프랑스로 오가면서 스쳐 지나간 거 외에는 런던이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제거스 씨가 책임 맡은 일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 말에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녀가 나를 유혹하고 싶어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녀가 나를 사로잡았으리라는 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조금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녀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녀가 내 심장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내 심장을 쥐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짓밟아 던져버리면 그녀에게서 부드러움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느꼈을 것이다. 해머 스미스를 지나갈 때 나는 그녀에게 포켓시가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었고 리치먼드에서 그리 멀지 않기에 가끔 그녀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 날 만나러 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 그 집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해둘게 사실 이미 내 얘기를 해뒀어 나는 그녀가 가는 집에 식구가 많은지 물어보았다 두 식구밖에 없대 어머니와 딸 그 어머니는 어느 정도 주의를 가진 귀부인이지만 수입을 늘리는 걸 마다하지 않는 성격인가봐 미스 헤비샴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있었는지 신기해 피 이 모든 게 미스 헤비샴의 계획 중 일부야 그녀에게 계속 편지를 쓰고 정기적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서 나와 보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해야 돼 이제 그 보석들은 모두 내 것이 되었어 그녀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고 내가 그 말을 소중히 간직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리치먼드에 도착했고 우리의 목적지는 그린 거리에 있는 집이었다 고색창연한 그 집은 한때는 숙녀들의 스커트 버팁살과 화장분과 애교점 수놓은 코트 말아올린 스타킹 주름 장식 등이 부지런히 드나들던 곳이었을 것이다 집앞 고목들은 아직도 버팁살과 가발 스커트 모양으로 격식을 차려 부자연스럽게 손질되어 있었지만 죽은 나무들의 행렬 속에서 그들에게 활당된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도 곧 그 행렬에 끼어 죽은 나무들과 함께 조용히 제갈길을 갈 것으로 보였다 초인종이 쉰 소리를 내며 달빛 속으로 엄숙하게 울려 퍼지고 살구빛 얼굴에 한여 두 명이 급히 나와 에스텔라를 맞이했다 그녀의 짐이 곧 집안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고 미소지으며 잘가라고 인사를 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 집 앞에 계속 서서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으며 항상 비참하기만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했다 나는 해머스미스로 돌아오기 위해 다시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를 탈 때는 마음이 몹시 아팠는데 마차에서 내릴 때는 머리가 몹시 아팠다 포켓시의 집 앞에서 꼬마 연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파티에서 돌아오는 꼬마 제인 포켓을 만났다 나는 꼬마 제인의 꼬마 연인이 부러웠다 포켓시는 출장 중이었다 그는 과정관리 분야의 탁월한 강사였고 자녀와 하인들 관리에 관한 그의 논문은 그 분야 최고의 교재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포켓뿌이는 집에 있었고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유모인 밀러스가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운 동안 조용하게 놀라고 아기에게 바늘쌈을 쥐어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바늘이 없어졌던 것이다 포켓시는 가장 탁월한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고 상황을 명확하고 건전하게 인식하고 살이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에 나는 그에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속내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해 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기에게 특효약으로 잠자기를 처방하고 나서 귀족들에 관한 책을 읽고 앉아있는 포켓 부인을 보는 순간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거라는 사실에 익숙해짐에 따라 그게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될 수 있는 대로 외면하려 했지만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에 대한 내 행동을 항상 걱정했다 비디에 대한 내 생각도 결코 편하지 않았다 밤에 자다가 눈을 뜨면 기운이 쭉 빠지면서 차라리 미스 헤비샴을 만나지 말고 조와 함께 대장간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데 만족하며 어른이 되었더라면 더 행복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혼자 날로불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어쨌든 대장간 불이나 고향집 부엌 날로불 같은 불은 없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에스텔라는 나의 불안과 걱정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었고 그녀에 대한 내 마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데도 에스텔라를 사랑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자신있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였다 나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혼란스럽지 않았으며 비록 희미하게 남아 그게 누구에게도 특히 허버트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치를 좋아하는 내 생활 태도는 허버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했고 그의 소박한 생활을 타락시키고 걱정과 후회로 그의 마음의 평화를 방해했다 나는 본의 아니게 포켓시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교묘한 술책을 부리게 된 원인이 된 데 대해서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본성이며 그런 본성은 내가 일깨워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버트의 경우는 달랐고 아무 장식도 없이 소박하던 그의 집을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러운 가구로 꾸미고 경비가 많이 드는 심부름 군까지 고용한 걸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를 부리기 위해 빚까지 얻어쓰기 시작했다 내가 빚을 얻어쓰자 허버트도 곧 나를 따라 빚을 얻어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켓시 집에서 함께 하숙하며 공부하던 스타톱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숲속 멋쟁이 새들이라는 클럽에 회원 후보로 등록했다 이 클럽은 이주일에 한 번 만나 사치스럽게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회원들끼리 될 수 있는 대로 심한 말다툼을 하고 웨이터 여섯 명을 계단에서 술 취하게 한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유쾌한 사교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그래서 허버트와 나는 그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 신사 여러분 숲속 멋쟁이 새들 회원들 간에 현재 이 좋은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건배합시다 라는 축배의 인사말 외에는 아무 말도 이해할 수 없었다 멋쟁이 새들은 흥청망청 돈을 썼고 내가 그 클럽의 명예회원이 되어 만난 최초의 멋쟁이 새는 포켓시 집에서 함께 하숙하며 공부하던 벤틀리 드러물이었다 그는 수리치에 전용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모퉁이에 있는 가로등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가끔은 가죽 무릎 덮개와 함께 마차에서 곤두박질 치기도 했고 한 번은 역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클럽 모임이 있던 식당 문간에 자신을 석탄처럼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흥청망청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약간 앞지르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 클럽의 정식 회원도 아니고 그 클럽의 신성한 규칙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는 정식 회원이 될 수도 없었다 나는 재원에 자신이 있었기에 허버트의 비용까지 대주고 싶었지만 허버트는 자존심 강한 친구라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계속 주의를 관망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생활에 점점 빠져들 때 그는 아침 식사 시간에는 맥이 빠진 눈으로 주의를 관망하고 한낮에는 좀 더 희망적인 눈으로 주의를 관망하기 시작하다가 저녁 식사 때가 되면 다시 맥이 빠지고 저녁 식사 후에는 멀리 있는 자본을 똑똑히 발견하는 듯 했고 한밤에는 자본을 거의 실현하는 듯 했고 새벽 2시가 되면 다시 맥이 빠져 사냥총이나 한자루 산 다음 미국으로 가서 버팔로 사냥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주중 절반인 해머 스미스에 있었으며 그곳에 있는 동안 자주 리치먼드에 들렀다 내가 해머 스미스에 있을 때면 허버트가 자주 그곳에 들렀는데 당시 그의 아버지가 그가 찾고 있는 돈벌이 기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고 가끔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 하지만 그 집 식구들의 전체적인 나뒹굴림 중에서도 인생 어딘가로 나뒹굴고 있던 허버트의 몰락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